나 속옷 뭐 입을까? 왜? 왜 이러세요? 실컷 이거 알기 싫어 나는 세차인가? 같이 살자 우리는 자매로 태어났어야 했다는 말을 달고 사는 절친이 있어요 절친 집에서 자주 노는 편이라 절친 남동생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을까요? 요즘 절친의 남동생이 남자로 보여요 얘는 제 속도 모르고 우리 누나 친구들 중에 막둥이 누나가 제일 좋지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저는 이 말에도 괜히 설레요 집안 분위기, 취미, 성격, 가치관을 다 알아서 이미 저한텐 남편감으로 합격인데 남편감? 이 맘을 도대체 어떻게 이어갈지가 고민입니다 친구한테 먼저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동생한테 다이렉트로 고백해야 할까요? 저랑 제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에요 다들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지란도구나 그 기만 해도 설레는구만 절친의 남동생 1도 안 설레 아 진짜? 난 누나가 둘이니까 집에 누나 친구들이 엄청 오잖아요 지금 상상했어 왜 이러실까? 누나가 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제 조건이 나처럼 남동생을 꼬마 때부터 봤으면 나는 상상이 안 가요 급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으면 이해를 하는데 10년째 친구면 좀 난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가 대신 막둥이가 벌써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바로 또 결혼부터 이거를 생각하는 약간 진진이 형이랑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 지금 영어 유치원 보낼까 그냥 일반 유치원 보낼까 고민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저도 또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매 같은 사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남동생을 좋아하는 거면 진짜 친동생을 좋아하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또 이렇게 뭔가 느껴져가지고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사연인 것 같다 누나 친구나 또는 오빠 친구 그런 상대한테 조금 더 오묘한 감정이 싹트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터부도 아닌데 괜히 해선 안 되는 것 같은 게 자극하는 그게 있어서 오히려 그래서 더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거지 특히 어릴 때 누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럼 법칙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게 되게 다양하게 호감은 좀 생겨나잖아 친구한테 가진 무한 신뢰와 애정이 있잖아 내 친구 같은 아이라고 보이면 호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솔직히 절친이 내 가족을 좋아하는 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아 진짜? 아 진짜? 말은 되잖아 이론적으로 아 그치 원석이 형 때는 또 선 보는 세대고 아니 아니지 원석이 오빠 때는 얼굴 모르고 아 그냥 그냥 가마 타고 가서 가서 열면은 그냥 어 아 당신이 나의 신부요 이렇게 해요 창호지의 또 친구가 이 때 생판 남은 아니잖아 어쨌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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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 그것도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하니까 그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잖아 문제가 그냥 둘 사이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되게 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지 싸웠어 근데 내 친구한테 야 니 동생 나한테 막 이랬어 하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면 그래도 가족끼리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라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네가 뭐 어떻게 했나 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상처가 떠버리려는 거야 반대로 내가 남자친구한테 뭘 잘못했어 그러면은 친구가 나한테 원망이 또 더블이야 복잡해지는 거 같아 친구와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위험도가 있지 내가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나요? 아니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또 그 부분이 약간 저는 전혀 간섭하고 싶지 않고 맞아 맞아 알고 싶지 않을 거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이런 게 있을 거 같아서 우편을 어 상상돼 우리 이번에 여행 갈 건데 난 실컷 이거 알기 싫어 나는 근데 막 어쩔 수 없이 막 어쩔 수 없이 싫어 그 둘의 관계에서 내가 막 계속 껴있을 거 같은 느낌? 나랑 여행 간다고 거짓말 좀 젖어 아 그러니까 동생이랑 가려고 했던 말 좀 해줘 아 진짜 이러면은 나 속옷 노이 볼까 봐 아 아프진 않은데? 어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난 좋은데 아 그래? 차라리 그거 이게 성향 차인가 봐 응 세대 차인가? 하하하하 가족의 관계의 특성이 다르겠지 오빠는 누나들이랑 부드럽고 끈끈하고 그럴 수 있는 거 딘딘은 약간 좀 레모의 꿈으로 유명하잖아 맨날 혼나고 쥐 잡히듯 잡히고 그러니까 뭔가 엮이기 싫고 난 누나 친구들이 집에 오는 날이 제일 무서운 나이야 진짜 야 미쳐 왜 야 과자 종류 사와 누나들이 그렇게 뭘 시켜 그럼 꼭 착한 누나들이 한 명씩 있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신현빈 씨 배우 신현빈 씨가 대박 그 누나 우리 누나랑 친구인데 아 왜 맨날 철이한테 그래 그럼 난 저 누나가 제일 좋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나도 누나 둘인데 난 되게 잘 놀았거든 같이? 같이 공기하고 형 그거 안 당했어요? 종이 접기하고 매니큐어치? 나 엄청 당했어 동숭아물들이고 오 근데 같이 재밌었던 거죠 오빠는 너는 그게 막 싫은데 놀았던 거 난 화장 시키고 막 내 얼굴에 막 매니큐어하고 다음날 수학여행 갔는데 좋아하는 여자애 있었는데 내가 매니큐어를 못 지우고 간 거야 봐봐 이상한 색깔 다 해놓은 거야 젤 네일이었나? 젤 네일 그거 나 손톱에 매니큐어를 본 거야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내가 돌로 이렇게 긁어서 막 많이 당했지 나는 근데 누나 친구 중에 막둥이 누나가 제일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린라이트일 가능성이 아예 0%는 아니라고 난 생각해 0은 아니었어 인간으로서의 호감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틈은 있다 저는 진짜 이게 그린라이트였으면 누나가 제일 좋지라는 말을 저는 못 할 거 같아요 아 그치 그치 어려워서 오히려 저는 못 할 거 같아서 이게 이 말만 듣고는 마음이 있을까라는 거에는 좀 그건 그러네 지금 나는 이 사연에 너무 이입이 되는 게 나는 완전 내 상황이잖아 나한테는 그냥 이 누나는 그냥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는 우리 누나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야 나 누나가 제일 좋아 라고 하는 거는 이 누나가 진짜 제일 나를 잘 챙겨주고 제일 유독 나를 안 괴롭혀 그래서 나 누나가 제일 좋아 근데 갑자기 그 누나가 우리 사귈까? 그러면 왜? 예? 왜 이러세요? 이 정도야? 나는 내 입장에서 아 근데 그렇지 왜냐면 괄호가 쳐져 있잖아 누나 친구들 중에 응 중이야 그러네 그렇지만 오빠랑 맞춰로 영은 아닌데 영은 아닌데 이게 사랑이 스위치처럼 갑자기 빡! 전환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고백을 만약에 받았어 근데 누나 왜 이러세요 하는데 뒤돌아서 갑자기 어? 맞아 이 누나 괜찮네? 어 맞아 거슬리기 시작하다면서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게 좀 신호지 그래 만약에 나한테 딱 뒤돌자마자 어? 이 누나 괜찮네? 하고 딱 작은 누나를 보고 아 씨 뒤지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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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지 아직도 누나들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대체 어떻게 사랑한 거야 누나들이랑 그냥 뒤지게 맞았어요 그냥 근데 지금 뭔가 확실한 거는 막둥이가 남동생이 어떠한 말을 하든 되게 뭔가 크게 지금 뭔가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남동생이 좋지 라고 했잖아요 조화가 아니라 응 누나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뭔가 물어본 다음에 그러네 뭔가 대답할 만한 조치 조화가 아니라 좋지 뭐 약간 이런 느낌 프로파일인 것 같아 지금 막둥이가 조금 더 약간 차가운 시선으로 객관화해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막둥이가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래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상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공할 수 있는 세팅 작전을 잘 세워서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 나는 일단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야 될지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친구도 아니고 제일 절친 베프잖아 지금 보니까 순서는 나는 친구한테 맞는 거 같아 그래도 안전하겠다 일단은 다만 태도를 그래도 될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가족 입장에서는 어 이걸 허락을 해 마라 약간 이런 문제로 갈 수도 있거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툭 하고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식으로 나는 약간 그 생각을 해요 절친이 먼저 그 남동생을 떠봐야 돼 아 도와주려면? 야 너 막둥이 어떠냐? 나 걔 참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남동생은 이미 누나들한테 세뇌가 돼 아 이 누나는 괜찮은데 네 세뇌까지 뛰어놨 이 경우가 아닌데 네모에 꿈 틀어놓고 그 누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그랬어 나 그리고 이거는 좀 내 자랑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 또 해? 코너 쏠 코너 아니야 나 어렸을 때 되게 제가 또 귀여웠어요 지금도 귀여워 또 누나들이 철이가 나이 먹고 성인이 되면 참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 누나한테 하면은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누나를 볼 때 좀 괜히 나도 남자이고 싶어 아 맞아 맞아 나도 남자이고 싶다 약간 그 누나한테 관심이 없었는데도 나도 이 사람한테 남자로 보일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원래는 누나들 오면 팬티만 입고 있다가 아냐 하고 가는데 그때는 딱 나 왔어? 그리고 과거 막 혼자 혼자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개뿔 됐냐? 아무도 안 됐지? 나도 상상을 보니까 저 말에 힌트를 얻어서 야 요새 걔 겁나 쫓아다니는 애가 생겼는데 너랑 동갑이야 아 여자로 볼 수 있구나 라는 그 단서를 처음에 던지는 거지 무작정 지르는 건 좀 자제하고 좀 시간을 두고 얘가 생각하는 그래 여지를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랄 수도 있어 진짜 둘이만 있는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보면서 그런 식으로 선선히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도 왜냐면 이 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되면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래 처음엔 그 거부 반응이 반드시 막둥이가 너무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이상은 불편함 때문일 수 있으니까 막둥이가 충분히 기다려주는 건 필요하겠다 저 진짜 이게 되게 리스크가 좀 큰 도전이자 사랑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사실 제 마음으로는 결혼할 거면 고백하고 어? 진짜로? 진짜로? 이거는 이거 시작하면 결혼해야 돼요 진짜로? 극단적이네 좀 그런 확신이 안 든다면 살짝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내 마음을 좀 더 확인을 해보는 게 너무 성급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제일 보수적인 진짜 만약에 이나 누나가 결혼 안 했어 네 이나 누나가 너 큰 오빠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이나 누나면은 먼저 막 소개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예 이 자식 돈 버는구만 아주 평생이 편하겠구나 이렇게 인성도 괜찮아 옆에서 봤을 때 괜찮은 누나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결혼했어 아니요? 오케이 형이 왜 오케이 해요? 아니 뭐 관심 있어요? 가능성은 여러 둘씩 이러잖아 우리는 편견이 없어 몇 살이요? 31살 나는 동갑이야? 동갑은 좀 그런데 뭐가 그래요? 고민해볼게요 다시... 자식이 고맙습니다